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다음 단계로 확대되는 5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어린이 백신 접종 계획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부모들의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성인 접종과는 크게 다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FDA와 CDC의 승인 절차를 이번 달 안에 마치면 11월 초부터 5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 2,8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FDA 자문위원회는 10월 26일, CDC 자문위원회는 11월 2일 회의를 개최할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 11월 초부터 최종 승인이 남아 접종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확대했던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1,7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더 많고 더 어린, 주로 초등학생들이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다. 둘째, 접종 장소는 성인들의 대규모 집단 접종 장소를 피하고 2만 5천 곳의 소아과, 패밀리 닥터 오피스, 어린이 병원 등으로 지정됩니다. 이와 함께 수만 곳의 약국들, 초등학교 클리닉 등에서도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셋째, 어린이들에게 주사할 화이자 백신의 용량은 성인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2세 이상 성인용보다는 작은 약병과 작은 주사기가 사용됩니다. 10마이크로그램을 약병에 담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은 보통 냉장고에서는 10주간 보관할 수 있고, 의료용 냉동고에서는 6개월간 저장이 가능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넷째, 백신 접종 대상 어린이들 중에 비만, 소아당뇨, 천식, 면역체계 취약자 등은 어린이 병원에서 전문의들로부터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비드 대응팀장인 제프 자이언트 조정관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1,500만 회분을 배포 준비를 마치고, 그 후부터 매주 수백만 회분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세부터 11세 사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분의 1은 즉각 자녀들을 백신 접종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경과를 지켜보며 천천히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들의 3분의 2는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초반 접종률은 해당자의 절반 정도에 달하고, 부작용이 적을 경우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WKTV 뉴스 안혁입니다.